안녕하세요 제지초목입니다. 오늘은 아주 저렴한 벽걸이 온풍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벽걸이 온풍기 입니다. 벽에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바닥에 두고 사용할 수도 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큐텐에서 21,590원에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참 저렴하죠? 저희 집은 가스비 때문에 보일러를 못 켜서 옷을 좀 껴입어도 저녁에는 한기가 느껴지는데요 영상 편집할 때는 가만히 앉아만 있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할 때만 잠시 사용하려고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싼게 비지턱입니다. 크기는 53cm 정도 되는데 작은 원룸에서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고 무게는 1.8kg으로 한 손으로 들어도 부담이 없을 만큼 아주 가볍습니다 제품 소재는 플라스틱으로 조금 저렴해 보이지만 디자인은 뭐 나름 깔끔합니다 전면을 보면 커다란 LED 창이 있는데요 터치 버튼이 있어서 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 현재 상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벽에 걸어서 사용하면 버튼 누르기가 쉽지 않은데 리모콘으로 편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 제품은 하단에 수건 거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젖은 수건을 말릴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최대 40도까지 설정 가능하고 타이머도 1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름 냉풍 기능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냉풍보다는 약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터가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람만 나오는 거죠 성능은 어떨까요? 내부에는 2000W 세라믹 히터가 있어서 초저음 초강력 난방이 가능하고 과열 보호 안전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초절정 가성비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싼 게 비지 떡이라고 말씀드렸죠? 초강력 난방은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그냥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일반 히터와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온풍이 나와서 그런지 실내가 순식간에 건조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 온도를 30도로 설정하고 1시간 정도 사용했을 경우 온도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습도가 떨어지면서 실내가 조금 건조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품 설명을 보면 저소음 30dB로 이야기 소리보다 소음이 작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고 거슬리는 소음이 들립니다 저희 집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층에서 사용하면 아래층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큽니다 소음은 듣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 귀가 조금 예민한 편이라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소음이 확실히 느껴지기는 합니다 소음을 제외한 온풍기의 성능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건조함이 있긴 하지만 전원을 켜면 몇 초 만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내가 훈훈해집니다 소음만 크지 않았다면 가성비 좋은 괜찮은 온풍기로 소개할 수 있었을 텐데 저소음이란 말이 거의 사기에 가까워서 이 제품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해도 비추죠 끝